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이 고향인 후배가 자취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래전에 제 후배가 겪은 일입니다 후배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이니깐 2005년도겠군요 제 후배가 고향이 부산이라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방학 때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어차피 방학 때 할 일도 없는지라 완전 빡세게 알바를 했더랍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알바하고 집에 와서 바로 취침을 했고 12시쯤 일어나서 꾸벅꾸벅 졸다가 출근해서 저녁 먹고 바로 알바 시작하고 반복이었죠 이런 빡센 알바를 여친도 없고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안 쉬고 두 달 가까이 했답니다 말 그대로 할 일 없는 대학생만 가능한 미친 알바죠 근데 한 달 정도 하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아무튼 거의 한 달 정도에서 패인이 다 돼가고 있을 무렵이었죠 너무 피곤해서 알바 끝내고 집에 가르는데 사장님이 민증 하나를 주더랍니다 손님이 두고 간 건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가지를 않는다고요 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으라고 시켰더랍니다 후배놈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귀찮게 하나 생각하면서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더랍니다 민증보니깐 어떤 남자 신분증 이었더랍니다 우체통에 넣어야지 이러고 집에 들고 가다가 까먹고 그냥 책상 어디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그대로 며칠 지나서 우체통에 넣어야 된단 걸 그냥 잊어버렸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어느 때와 똑같이 알바 끝내고 집에 와서 잠들었다가 대충 오후에 눈을 떴더랍니다 제 후배 자취방이 넓은 자취방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 정도 공간이었죠 이놈이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눈을 뜨렸는데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웬 남자가 구두 신고서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말이죠 침대하고 책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찾더랍니다 책상려는 소리와 책을 들쩌보는 소리가 들렸죠 후배는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계속 자는 척 했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더군요 다 뒤지고 칼로 쑤시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알바비로 비싼 술도 한 번 못 먹어봤는데 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진짜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하더랍니다 눈뜨려고 살짝 굶질하니까 방 안에 있는 그 인기척이 자기를 의식하고 갑자기 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계속 죽은 척하고 한두 시간 있었더랍니다 그러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긴장해서 그런지 다시 잠들어 버렸답니다 얼마 지나서 잠을 깨고 보니까 방 안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집에 일쇠도 다 잠겨있고 창에 있는 방범창이 찢겨진 흔적도 없었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없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방바닥에 신발자국 같은 것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보다 하고 그냥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정체모를 인기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자취방에 들어와서 계속 무언가 찾더랍니다 제 후배는 거의 노이로제에 빠져서 밥도 못 먹고 매일 패인처럼 지냈습니다 이맘때 제가 학교에 누구 만나러 가다가 후배놈을 봤는데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귀신의 홀린 표정 보신 적 있나요?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밤샌 것처럼 다크서클에 얼굴살이 속 들어가고 얼굴색은 중환자처럼 허옇고 몸무게가 2주일 사이에 8kg가 빠졌더랍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매일 친구네 집 가서 자고 매일 밥 대신 술 퍼먹고 가끔씩 옷 갈아입으러만 집에 들렸죠 집에서 자게 되는 날에는 완전 술꼬라서 들어가서 잠자곤 했죠 그렇게 술 먹고 들어가도 눈뜨면 항상 그 인기척이 있더랍니다 3주 정도 겪고 나자 거의 미칠 지경에 다다랐더랍니다 너무 두려움에 몰리다 보니 겁이 없어지더랍니다 진짜 어떤 놈인지 한 번 때려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디서 몽둥이 하나를 구해서 잠잘 때 끌어안고 잤더랍니다 자물쇠도 두 개 더 사다가 달고 문단속을 확실히 했죠 어떤 놈인가 한 번 보자 하고 벽 쪽을 보고서 자그마한 손거울을 하나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놈이 책상 쪽을 보고 뒤척거릴 때 몽둥이로 그대로 갈기자 이 생각으로요 또 어느 때처럼 정신을 차렸을 때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그때 그놈이 또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더군요 살짝 눈을 떠서 손거울로 뒤쪽 책상 쪽을 비춰서 봤더랍니다 그놈이 책상 앞에서 또 무언가 막 찾고 있더랍니다 그래 잘 걸렸다 너 어디 한 번 뒤져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몽둥이를 쥐고서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 침대 쪽으로 오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없어졌더랍니다 후배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노리고 있는 걸 알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깐 무서워서 눈을 못 뜨겠더랍니다 그렇게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또 헛것을 봤나? 왜 갑자기 인기척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실론을 떴습니다 그놈이 누워있는 후배 머리 바로 위쪽에서 후배가 바라보고 있는 손거울을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침대 한가운데에 있는 후배 머리 위로 자기 머리만 인사하듯이 쑥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진짜 자기가 직접 말한 표현 그대로 비명과 함께 그냥 기절해 버렸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배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더군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더랍니다 밖으로 도망 나가려고 나가다가 후배는 한 번 더 소스라치게 놀랐더랍니다 4개나 되는 자물쇠가 전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알바고 뭐고 어느새 저녁 12시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부산 사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한밤중에 아들이 전화해서 펑펑 오시니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다음날 바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다른 자취방으로 그날 바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이젠 무서움에 초탈의 경지에 다다른 후배는 입을 뒤집어 쓰고 곰곰이 생각을 했더랍니다 기절할 때 보았던 그 얼굴을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더랍니다 계속 질질 울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이러고 있는데 문득 스쳐가는 얼굴이 있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몇 주 전에 사장님이 주었던 그 민증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책상 뒤쪽으로 넘어가 있던 입고 있던 민증을 들고 얼굴을 보았더니 바로 손거울을 바라보며 웃고 있던 그 얼굴이었던 겁니다 후배는 그대로 팬티만 입고 튀쳐나가 민증을 우체통에 넣고 그대로 친구네 집까지 뛰어갔더랍니다 문을 잠글 생각도 오십을 생각도 없이 팬티의 맨발로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갔더랍니다 다음날 어머니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이사했고요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더랍니다 아직도 대낮에 만난 후배의 홀린 듯한 표정이 오싹하네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부산 출신 대학생 후배가 서울 자취방에서 호프집 알바 후 경험한 무서운 사건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 때문에 매일 밤민증 소유자의 홀령이 났다 방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음 민증을 우체통에 넣은 후 사건이 종결되었고 후배와 어머니는 이사를 결정함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괴담 어릴 적 경험담입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는 아동관은 있어도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아동관 자체도 작아서 고작 해야 탁구대 하나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나는 옆 동네에 아동관도 같이 있는 도서관으로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 아동관에는 당연히 다른 학교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나한테 장난칠 사람도 없었고 놀이기구도 많아 나는 조금 먼 거리를 감수하고 자주 그 아동관에 다니곤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방 한가운데 있는 직경 3미터 정도 크기의 원형 기구였습니다 튼튼한 골판지로 만든 표면에는 둥근 구멍이 여럿 있어 거기를 통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로같이 꾸며진 안을 지나면 가운데 큰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구체 내부 통로폭은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 마주쳐도 같이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대개 기싸움에서 눌린 쪽이 뒤로 기어나와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는 해도 살집이 좀 있는 편이면 안에서 끼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살이 좀 찐 편이었던 나는 안에서 혹시 끼면 어쩌나 하고 혼자 망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 구멍에 팔만 넣어 다리를 잡아당긴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골판지를 잘라야 겨우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살 집이 있다 보니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뒤로 돌아 나오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이 적을 때를 노려서 그 놀이 도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이니 사람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친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서 점거하고서는 서너 명밖에 못 들어가는 가운데 공간에서 끝도 없이 수다를 떨고 있곤 했죠 그렇게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폐관 방송이 나오고 아동관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낸 직후입니다 그때 그 놀이 도구 안에 꾸물꾸물 기어들어가면 적어도 몇 분은 혼자 놀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눈치를 채고 있는지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낼 때 안에 있는 거 알아 어서 나와서 돌아가렴 이렇게 말을 걸러 와주셨기에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나왔죠 애시당초 무시하고 계속 놀려고 해도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니 금세 들키지만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밖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죄다 아동관에 몰려온 터였습니다 당연히 놀이도구마다 사람이 가득 달라붙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나는 도서관 쪽으로 향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시 가까이 될 무렵 아동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는 사람이 줄어들어 구체 놀이기구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에 한동안 눈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곧 평소처럼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야 정리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구체 놀이기구에서도 두 명이 나와갔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둥근 구멍을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구체 안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구멍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형광 등 불빛만 의지해 어슴풀의 한 통로 안을 기어가야만 하죠 하지만 가운데로 향하는 길은 거의 기억하고 있으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오기 전에 가운데까지 가고 싶어 나는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위화감을 느끼면서요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비 때문인지 골판지가 전체적으로 눅눅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통로 안도 평소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가 나는 부스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반 박자 늦게 들려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있었나 싶어 실망하면서도 나는 마주치면 귀찮을 것 같아 천천히 후퇴해 돌아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 나는 살이 쪘기에 돌아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골판지가 눅눅해 평소보다 더 기어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죠 필사적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로 기어나올 때는 대개 발끝으로 구멍 위치를 찾아내 거기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을 뻗어도 구멍이 닫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쪽까지 들어온 건가 싶었지만 일단 후퇴는 계속했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확실히 정면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갔다간 출구를 찾기도 전에 마주칠 형편이었습니다 마주쳤다간 귀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나는 빨리 탈출하기 위해 후퇴를 계속했습니다 꿈을 대며 뒤로 나오는 내게 그 소리는 스스스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체한 통로 부분까지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폐관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부트를 멈춘 내 콧김과 앞에서 스스스스 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골판지로 만들어진 이 놀이기구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당연히 진동이 전해져야 할 텐데 하지만 소리는 확실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게 안 했어야 했는데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어서 후퇴하고 있던 나는 그때까지 목이 편하게 바닥을 보고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후퇴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바닥만 보고 앞쪽은 올려다보질 않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때 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스스스스 하는 소리가 멎는 한 순간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든 내 눈에 들어온 건 30cm 정도 앞에 떠 있는 잔뜩 화가 난 듯한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순간 다리가 쭉 끌려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잡아당긴 건 아동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령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 아동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거길 찾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등포 모텔 괴담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 300일이었기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놀았는데요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묻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특실이 6만원이고 기본 방이 5만원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방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을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607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며 특실을 줬습니다 그냥 특실을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607호는 저 구석 끝방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서 여자친구랑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더랬죠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졸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 어떤지라 여자친구가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오면 딱이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정지시켜놨던 공포 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내껄린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는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 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속으로 한편으론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어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고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들지만 몸이 꼼짝달싹 못했어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샜어요 네 번째 이야기 중국 괴담 중국 수황조 문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제의 황후와 딸이 병이 들었는데 가진 술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사를 불러 물어보니 고양이 귀신을 이용한 고묘술이라고 도사가 얘기합니다 고묘술은 수많은 저주 중 제일 지독한 술법으로 죽은 고양이의 영혼을 술법으로 조종해서 원하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술법입니다 도사가 말하길 고묘술은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저주를 건 사람을 알아야 저주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사람을 시켜 은밀히 조사하니 유력한 용의자로 황후의 이복 동생 독고타가 지목됩니다 독고타의 외가는 대대로 저주술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독고타는 묘기를 잘 부렸고 실제로 고묘술로 사람을 죽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고타는 황실의 외척이고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고타의 한여인 서한이가 몰래 자백을 함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서한이는 독고타의 모친쪽 가문에서 온 한여로 묘기를 섬기며 자일밤에 고양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는 고양이의 먹이인 쥐를 뜻하며 자의 날에 고양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은 묘기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의 재산과 운 그리고 명예를 묘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한이의 동생이 묘기의 저주를 받아 죽자 독고타 집안에게 복수하기 위해 밀고를 했고 결국 독고타와 그의 일족은 처형당합니다 수나라 정부는 이 사건 이후로 고묘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했고 주술서들은 죽이거나 유배를 시켰죠 고양이 사육을 못하게 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수사나 북서 같은 기록서를 보면 수나라 때 고양이를 키우다 죽거나 쫓겨난 사람만 해도 수천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하지만 절강성 부근으로 고묘술을 쓰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묘술은 다른 저주술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였다 합니다 그리고 고묘술과는 상관없지만 고양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국상 을파소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나라 전역을 다닐 때 한 노파가 을파소에게 울면서 밖에 있다 집에 오니 노파의 남편과 어린 딸이 죽어 있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노파의 말을 듣고 을파소가 노파의 집으로 가자 마당에 놓이니 목줄기에 낫조각이 박힌 채 깨어진 낫을 잡고 죽어 있었고 딸은 배가 부어 죽어 있었는데 독에 중독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시체 옆에는 뱀대가리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을파소가 수색을 시켰고 캐비더미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범인이라 생각했고 을파소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을 했지만 그는 실성한 듯 고양이가 라며 중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 마을의 의원이라고 밝혀졌으나 을파소는 그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시체를 살피다 뱀대가리에 나 있는 짐승의 이빨 자국과 노인의 손가락이 한 게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을파소는 마을을 빚어 고양이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양이가 잡혀오고 을파소는 고양이를 하나하나 입을 벌리고 살피다가 한 고양이를 사건의 범인으로 잡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 후 며칠 후 의원이 제정신을 차리고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의원은 노인이 딸이 아프다고 불러서 같이 노인의 집으로 갔으나 이미 딸은 죽은 뒤였고 딸이 죽은 원인은 고양이가 물어온 뱀의 대가리가 숨이 있어서 마당에서 딸을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노인이 화가 나서 고양이를 잡으려 하자 고양이는 오히려 노인의 손가락을 물어 뜯었고 붕괴한 노인이 낫을 휘둘러 고양이를 죽이려 했지만 고양이는 재빨리 피했고 목표를 놓친 낫은 마당에 있는 돌구절에 부딪혀 깨어지고 깨어진 조각은 노인의 목에 박혔습니다 노인이 쓰러지자 고양이는 유유히 사라졌고 그 광경을 본 의원은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양이가 범인인지 알았냐는 물음에 을 파손은 의원이 실성한 채 하는 말을 듣고 고양이들의 입속을 조사해보니 한 고양이만 이빨에 사람 살가죽이 있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고양이는 재수 없다는 미신이 퍼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검은 정장에 소름 끼치는 여자 아는 형이 겪었던 실화라는군요 자취를 하고 있던 형은 그날 여자친구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집에 가한 데서 바르다 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죠 당시 형이 살고 있던 자취집 위치는 역에서 매우 가까워서 지하철 철길의 방음벽을 따라 아주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집은 북부였고 여자친구는 남부에서 택시를 타해서 택시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역을 건너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도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어 시죠 주변은 어승푸레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커녕 가로등도 꺼져 있는 시간 그렇게 형은 방음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늘씬한 몸매에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다고 하네요 중절모보다는 챙이 넓고 카플림보다 약간 좁은 그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한여름임에도 새까만 색상의 긴 소매 정장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이는 신체 부분은 코와이 깨냘픈 턱선 밑으로는 종아리 정도겠군요 그리고 점점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이 여자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더랍니다 형은 신장이 180이쯤으로 남자로서도 꽤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자기하고 키가 엇비슷했다는 겁니다 서로 걸어가다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진 형은 여자와 거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간 시선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넓은 모자의 챙을 이용해 일부러 얼굴을 가린 듯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네요 직선상에 놓인 여자를 노골적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짝 시선만 돌린 것 뿐인데 그걸 눈치챈 듯이 교묘히 고개를 숙여버렸으니 게다가 모자의 챙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지나다니는 사람의 가슴 위로는 사각지대일 텐데 말입니다 여자의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면 걸음걸이라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 같지 않고 패션쇼 모델이 워킹하듯한 모양새로 리듬감은 없고 또각거리는 후두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나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걸을 때 보이는 수직의 움직임 이런 것이 없이 스스스하고 미동 없이 걷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지나쳐갔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형의 바로 뒤에서 형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왔던 길을 갑자기 되돌아가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설령 뭔가 잊은 물건이 있다 치고 되돌아간다 해도 무슨 자동차 유턴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 걸어가는 것이 정석일 터 구태여 사람 가는 일직선상의 궤도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더욱 섬뜩한 점은 당연히 그 여자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뒤쪽에서 다시 오는 것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도 사람도 무엇도 없을 시간이라 되돌아오면 그만한 기척이 있을 법한데 말인데요 무서워진 형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기에 집쪽 블럭으로 방향을 틀고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방음벽 쪽 길을 돌아봤으나 그곳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랍니다 아까 같은 속도를 갖고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걸었으면 당연 보여야 한 위치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네요 그 블럭 이전 블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그쪽은 상가 건물 뒤편으로 차도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사람이 그 시간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대로 소름이 끼친 형은 집에 와서 문을 걸어점 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따라와서 문고리를 잡아당길 것만 같았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창문 옆에 있는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하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체크 세워ر 섬 세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